안녕하십니까. 에드윌 공인중개사 부단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나길입니다. 이제 오늘은 11강으로 자주 출제되는 기술 문제 마무리하는데 지난 우리가 10강도 양도세 계속 이어나갔고요. 오늘도 마지막 11강도 양도세 세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지난번에는 40번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번호가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 OX. X죠.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기봉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장기부의 특병제, 기봉제 다 배제가 됩니다. 41번 X고요. 42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OX. X입니다. 이게 함정인데 산출세액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하면 안 돼요.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해야지 산출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산출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70 이르면 안 되고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항상 우리 공식이 과세표준에다가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에다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42번은 X입니다. 43번. 법원이 결정에 의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미등기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OX. 이거 X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이때는 미등기 자산을 보지 않으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미등기가 아니니까 불이익을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3번은 X입니다. 4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이것도 O입니다.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토지 취득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O가 되겠습니다. 다음 45번으로 갑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사용력 대가로 체비지를 토지구의 한지처분 공고전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배제되는, 비과세가 배제되는,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이거 O입니다. 이거는 체비지를 토지구의 한지처분 공고전에 양도할 때는 이때는 등기된 거로 인정해서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등기된 거로 인정해서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 대고를 주겠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45번 O고요. 다음 46번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과세표현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말하는 건데 O일까요? X일까요? X죠. 여기서 토지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이 반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반기. 그게 아니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러면 오늘 양도했으면 이번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라 그러지 분기라는 말씀은 안 돼요. 언제다? 달의 말일입니다. 말일. 그러면 46번은 X가 되고요. 다음 47번. 법령에 따른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입니다. 채무에게 해당하는 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세도 과세표현을 납세지 관할 세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OX. 자 O죠. 여기 나오는 게 몇 개월이내? 3개월이에요. 3개월. 다른 거는 다 2개월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제외한 토지 건물, 주식, 어떤 건 다 2개월인데 이 부담부 증여에 한해서는 몇 개월이다? 3개월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부담부 증여를 은근히 잘 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47번은 O가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현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OX. 자 X죠. 자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익이 없거나 또는 차선 손해가 발생해도 신고해야 돼요. 의무가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거 가끔 함정으로 잘 나와요. 31회 때만 있다 그래서 한 번 맞았고요. 27회, 29회 때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은근히 함정되니까 앞으로 양도에서 얻은 소득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신고할 의무는 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48번은 X입니다. 자 다음 49번 지문. 당의 연도에 같은 연도예요. 무슨 대상? 누진세. 적용 대상. 자산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O, X. 자 O죠. 예정신고를 잘못하면 확정신고 다시 한다. 이게 되죠. 그러면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팔아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는 처음에 신고한 거와 두 번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해야지 이걸 따로따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합산해서.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고 신고할 때는 예정신고를 잘못했으니까 무슨 신고 다시 해야 된다. 확정신고 다시 해야 된다. 29회, 30일에 연속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49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50번.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써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O, X. 자 X입니다. 자 여기에는 100분의 5. 이거는 맞아요. 5년 이내에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을 팔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을 했을 때는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줘요. 이때 산출세액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어디냐면 이 환산취득가액을 했으면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고요. 감정가액을 했으면 감정가액의 100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한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예요. 그래서 29회 때도 이 말이 틀렸고 그 다음에 33회 때도 틀렸는데 이거는 5년 이내 33회 때는 3년 이내 이 말 틀렸고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 이 말이 틀렸는데 숫자도 잘 틀리게 되니까 문장 자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50번 문제는 X입니다. 다음 51번 예정신고 시 양도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할 납부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예정신고 납부 기한까지 이 마지막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사한테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돼요. 5입니다. 자 52번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없다. O, X X죠.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야죠. 현재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가능해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1천만 원 그럼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1천만 원 초과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X 자 다음이 이제 53번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의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O, X 자 O입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이면 2천만 원 초과 있으니까 2분의 1 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 반 50% 이하의 금액을 최대 여기 나오는 최대 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3,600만 원의 반이니까 1,800만 원이죠. 오늘 1,8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나옵니다. 53번은 O가 됩니다. 다음 54번 양도세 과세표정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세 등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액을 초과 초과했다는 것은 납부한 확정신고액을 초과했다는 것은 추징하게 따야 되죠.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주자에게 뭐한 날로부터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O, X 자, O죠. 자, 알린 날로부터 30일이다. R3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나중에 징수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린 날로부터 이렇게 변하죠. 계란 한 판이 30개니까 R30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5번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O, X 자, X입니다. 몇 년 이상? 5년간이죠.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나 거주를 둔 자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지 3년간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 다 5년간 글에 나오는데 가끔 3년이라고 틀린 적도 있고요. 1년이란 말도 틀리니까 꼭 5년간 계속해서 국내 주소나 거주가 있어야지 납세의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5번은 X입니다. 자, 56번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한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익금 외구에서 돈을 빌린 거죠. 발생하는 한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한차익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O X 자, O죠. 이거는 외화차익금은 외교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팔아서 나중에 한차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한차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양도소득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한차익을 환율로 환율로 환차익 안하겠다 해야 되죠. 그래서 외화차익금은 환차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O입니다. 자, 다음에 57번 문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O X 자, X죠. 시가가 아니라 그냥 실질거래가액이에요. 실질거래가액. 그러면 양도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가 아니죠. 원칙은 실거래로 하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가가 되는 거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가 우선주의가 아니죠. 실거래가액을 먼저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됐을 때만 시가에 의한가격을 한다. 그러나 합니다. 자, 57번 X 자, 58번 장기보이 특공제는 국외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O X 자, X죠. 자, 장특공은요. 국내 자산만 해주지 국외자산은 장특공이 없어요. 그래서 공제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장기보이 특공제 그러면 무슨 자산만? 국내 자산만 국외자산은 장특공이 없습니다. 자, 다음 59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그렇죠. 기봉제죠. 옵니다. 자, 양도소득 기봉제는요. 해외 자산을 팔더라도 다른 자산 양도가 없다면 요번에 처음 팔았으니까 연간 얼마 공제해준다?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이러나 있습니다. 자, 59번에 옵니다. 다음 60번 국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법령에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첫째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또는 필요경비 세액 공제방법 중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X 자, 5입니다. 둘 중에 원하는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바꾸시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고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달라면 필요경비를 산입하는데 둘 중 원하는 쪽을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오른편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양도소득세 이제 60번까지 해서 세 번째 강의를 다 3강으로 마무리하고요. 총 11강을 강의했는데 기출지문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성이 많다 보니까 기출지문 꼭 공부하시고요. 기출지문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론을 알더라도 기출지문을 잘 정리해놓으면요. 점수가 쭉쭉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지문은 다 왔던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잘 정리하시고요. 합격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